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한 업종 가운데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 공고일 사이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며 강서구청 홈페이지, 열린광장,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